누나 칼질 많이 해봤네요. 나? 약간 섬세함이 있어 이게. 누나가 진짜 잘해. 잘하네. 와 진짜 맛있겠다. 근데 어떻게 할까 달지? 너무 맛있어. 음! 누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. 하나, 둘, 셋. 두 가구 같이 먹는 거는 시급치 무침을 먼저 권해. 왜 누나? 안녕히 계세요 누나. 좋아졌어. 누나 왜? 누나 야. 이게 좀 무서워진다. 우와. 잘다. 설탕 하나 안 들어왔다. 우와. 여기 설탕 만들어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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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달지? 근데. 맛있다 이거. 식감이 너무. 너무 급해. 아, 너무 깨물었어. 너무 깨물었어. 턱 깨물었어. 턱 깨물었어. 누나가 맛있으면 터떠 먹네. 이제 옮겨볼까? 무삭으로. 아, 우리도 좀. 봐봐. 하나 더 있잖아. 음, 맛있어. 근데 원래는 이거 시금치로 하는 거예요, 이게? 아니죠? 타이바지라고, 타이바지. 네, 바지예요. 시금치가 맛, 뭐 단맛 이런 거 조절 다 한 거잖아. 근데 터떠 저도 먹어봤는데 오늘 먹은 것처럼 단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유난히 단. 제가 요새 한 잔 먹을 때 한 잔. 아, 이게 단순히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선생님도 드시죠? 하긴. 톱 달래려고 그러려고 먹는 거랑 자극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 스타일대로 청양고추를 넣어버렸습니다. 그렇죠. 아, 좋다. 너무 좋다. 어우, 맛있어. 누나, 맛이 어때? 완전 맛있어. 다른 표현이라도. 아니, 그거 말고. 아니야? 왜 누나, 누나 이상한 거지 하고 가르쳐줬어. 누나 뭐 말하면 준 거야, 이제. 아니, 누나. 아니, 어떤 거야. 아, 뭐야, 이 누나. 이상한 거 좀 그만 가르쳐요, 양 선배. 나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누나가 톱장장으로 대단한 거. 맛있어. 중간중간에 고기시피 행복도 너무 좋은데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톡이 되게 지금 뜨끈뜨끈하고 따뜻해졌어요, 이거. 이거 진짜 좋다. 응, 안 추워. 와우. 굴조스, 굴조스, 뷰티풀. 뷰티풀, 뷰티풀. 어머, 모자 꺼져. 와우. 액션 스탑. 액션 스탑. 라이크 홍길동. 와, 지현이가 생각보다 영을 잘 못하는구나. 자연스럽게 안 나와주네. 약간 청경채 같기도 하네, 이렇게 물처럼. 자, 잘못했습니다. 한번 먹어보자, 이거. 소스. 아. 이거 한 입에 먹는 거죠? 아니요. 어? 아, 누나 바로 한 입에 먹었는데. 아니요, 이거 한 입에 먹는 거. 야, 야, 봐봐. 무게네. 이렇게 허물어서. 아, 그걸 무슨 한 입에 먹어. 어? 누나. 와. 누나 먹는겨. 형님, 이거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레스토랑에서 이런 식으로. 맛있다. 데코레이션으로 나와도 괜찮겠다. 응. 밥 먹기 전에. 레스토랑. 야, 기름 봐. 누나 먹어봐, 누나 먹는 거야. 아니, 글쎄. 난 내 스타일 들어간다면.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 가면 안 되죠? 옛날으로some balls PRODUCE. 좀 매운대로 먹어야нения. 드시죠? machا. 이게 과메이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. 그렇죠, 환장하시는지.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맞아. 시도를 잘 못하겠다. 음. 음! 전 이번에 빠졌어, 이번에. 미친 거예요? 누나, 어때? 먹어보니까. 맛있는데? 뭔만 어서. 저요? 김이랑요. 다시마랑 미나리. 음. 이번에는 빔만 빼봐. 저요? 응. 그런데 김에다가 싸먹고 그러잖아. 바다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. 침으로 가봐야겠다. 미역도 좀 필요해. 오히려 김을. 오, 그렇네. 빛된 것만 빼고. 빠져줬어요? 음. 저렇게? 음. 어때, 누나? 맛있어, 이거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채소에 먹는 게. 잘 먹네. 맛있다, 야. 과메기에 미쳤어요, 진짜. 일단 먹고 있어. 일단. 먹고 있으면 오늘 또 주모 스페셜로. 먹어보겠습니다. 아닌 건 아니고. 그렇죠? 생선 살로 만든 크림부럽대 같아요. 응, 응. 슈크림 같아, 슈크림. 진짜 맛있다. 야, 식감이 히어라하다, 이거. 익었는데 해먹는 것 같지 않냐? 응. 나는 이거 속초 가면 뭐 바닷가 근처가 좀 많이 있겠지만 검치탕 많이 파는데 이거 한번 방송 보고 한번 셰프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깜짝 놀라요. 아, 이건 진짜. 어. 고급 요리 같아. 깐.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응, 먹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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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근데 완전 그건데? 해, 해장? 그런데 진짜 다들 복 받은 거야. 뭐 선생님이 이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는 거 아니야, 이렇게 매번. 그러면 우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욕도 먹고. 아, 하지 마, 하지 마. 야, 하지 마. 음. 어, 음식이 꽉 찼다. 뭐야, 이거? 맛있어. 야. 대박인데? 이거 유레카, 유레카. 백레카. 이거는 간이 필요 없어.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. 어. 아, 그런데 나 기분 너무 좋다, 그런데. 왜? 아니, 제가 좋아하는 칼부수 일어나자마자 먹으니까. 아, 그래요?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선생님. 너무 맛있어. 아, 모리모리하네. 우와. 이야, 진짜 맛있다. 이야, 이거는. 아, 이거 생각나는 맛이야. 그런데 약간 어중 못 드시는 분들이 먼저 입문용으로 시도해 보셔도 되겠다. 음. 어중 왜 못 먹어? 이야, 미더덕도 싫은 거 썼네. 이야,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. 이야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, 감사합니다. 누나, 어때 맛?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어. 맛이 부용하잖아, 맛있네. 아, 맞아요. 진짜 부용하잖아. 진짜 부용하잖아. 감사합니다.